근무하고 있는 임맹진입니다. 금천구에서 주로 많이 했고요. 영등포구에서도 좀 헌 적이 있어요. 저는 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지만 골목길 청소는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. 골목길에 지저분한 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탈리아 가루 같은 거 차들이 많이 오면서 가면서 하는 모래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골목길 청소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청소차가 수역 청소차가 다니니까 완전히 모래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.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보고 어떤 분들은 바깥스도 주고 너무 잘 나왔다고 손으로 이렇게 이런 표시도 해주고 이럴 때 매우 만족스럽고 내가 참 공사를 잘하는 차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전기차는 무공해이기 때문에 전혀 공해라든가 일으키지 않고 또 너무 조용해요. 시끄럽지가 않아요. 엔진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을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청소 흡입 공기 모래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 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냥 그라시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빨아들이고 또 많이 이렇게 쌓인 데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다 또 흡입이 되고 그러니까 골목길 청소하는 데는 아주 제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전기 청소차가 사실 이렇게 많지 많이 보급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전기 청소차가 골목길에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골목길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래입니다. 전기차기 때문에 공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음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. 사실 골목길 청소하는 데에서 언덕길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껀덕 없어요. 그래서 골목길 청소하는 데도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충분히 여지껏 지금까지 한 번도 다 멈추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버리는 데는 여기서 한 2, 3km 정도 되는데 가서 버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호프로 이렇게 단포식으로 이렇게 보단만 눌리면 오르려가면 봐도 쓰레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. 그냥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단 누르면 올라가고 보단 또 아래꺼 내리면 또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버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보통 물을 우리가 받을 때 한 450kg 정도 되는데 물을 뿌리면서 또 같이 흡입하면서 그러면은 하루에 들어가는 용량이 보통 제가 30kg 내지 40kg 때로는 50kg 정도 되는데 보통 한 30kg 정도 되는데 용량은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매일 거의 버리고 있습니다.